11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김근식. 지난달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온 국민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피해자의 등장으로 출소 하루 전에 재수감됐습니다. 당시 사건 반장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16년 만에 용기를 낸 피해자의 신고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임박한 김근식의 출소. 불안감이 커지는 그때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16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미죄사건의 범인으로 김근식이 지목된 겁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김근식 사건.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을까요? 11명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김근식. 최근 재구속됐었죠. 검찰이 오늘 추가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 전에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최근 재구속이 됐던 사유.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죠. 김근식은 2006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접근해서 짐이 너무 무거운데 아저씨 좀 도와줄래? 라고 말을 한 뒤에 자신의 승합차로 유인해서 범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당시에 동종 범행으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11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절에서 지낼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추가 피해자가 지난 2020년 12월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출소 하루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재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출소 하루 전에 다시 구속이 돼가지고 그때 아이고 잘됐다 했는데 그게 세상에 최근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요. 혐의없음은 어떤 증거가 없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 강제추행을 당한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시점이요. 16년 전인데 그 당시에 수사를 해보니까 당시 김근식 씨가 구금 중이었어요.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거죠. 약간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 그때 구금 중이었군요. 그런데 하지만 이 사건은 또 한 번의 엄청난 반전을 맞이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떻게든 가둔답니다. 정말 팀장님. 정말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김근식을 다시 올가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혐의 나니까 프로좌 대전 대전 대전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 뭘 했냐면 7개 경찰서에서 미제사건에 대해서 전수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폭경 사건에 대해서 전수수사 했는데 아마 경찰에서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DNA가 남아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에 전수수사에서 대중에 보니까 DNA가 김근식의 DNA인 거예요. 이 부분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 건을 해가지고 재구속을 시켰던 겁니다. 이거는 16년 전인 2006년 9월 경기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강제 추행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는 못 잡았지만 당시에 수사를 해가지고 자료, DNA를 확보했던 거예요. 이 건을 걸렸기 때문에 김근식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소장님. DNA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물증,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김근식도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라고 계속 부의를 했었는데 자, 그럼 별건, DNA 이거에 대해서는 김근식은 인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네, 16년 만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DNA 결과가 있는데 그 전에 추가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주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맞아요.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DNA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궁을 했고 결국에는 16년 만에 추가 성범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 1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그저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별짓을 또 다 했어요. 네, 검찰이 김근식의 복역 당시에 수용 기록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폭행 혐의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요. 이걸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겁니다. 또 2021년 7월에는 소란을 부리다가 이걸 말리던 교도관을 역시 때린 사실도 밝혀됐습니다. 결국 교도관 2명과 재소자 4명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건데 이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다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김근식은 얼마나 더 가둬줄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소학적으로 1년, 2년, 3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공무방해죄가 몇 개가 있는 거 하고요. 또 성폭력처벌특례법, 아청법, 13세 미만 강간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형이 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중형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김근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김근식, 저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온 김근식의 최근 사진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근식 사진 좀 띄워주세요. 김근식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가 그냥,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데. 묘사를 해드릴게요. 지금 54살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듬성듬성 탈모가 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팔자주름도 생겼고, 지금 모습과는 많이 좀 다릅니다. 윤곽은 비슷하지만. 하지만 이 양팔에 또 문신을 또 얼마나 했는지 시커멓게 덮여있더라고요. 김근식. 자, 팀장님. 제가 이제 박병화하고 김근식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병화 이름까지는 알지만 얼굴은 몰라요. 물론 박병화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걸 다른 것으로 편안하지 못하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근식은 16년 전 사진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저는 이 사진을 잊고 없고 얼굴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난 체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느끼는 심각한 공포감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신상공개에 문제가 되긴 되는데. 지금 양해인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공개하라고. 통과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미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통과돼야 되고. 지금 검찰에서는 김근식에 대해서 전자발찌하고 성충동 약물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면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내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는 살고 나온 다음에 붙이는 거지만 성충동 억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구금돼서 할 수도 있고 나서 할 수 있는데 저거는 퇴악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퇴악을 끊게 되면 다시 충동이 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근식에 대해서는 저 약물 치료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김근식, 박병화. 언제까지 이렇게 건건으로 사람 하나하나 하면서 불안하다, 물러가라, 이 동네에서 살지 마라.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조두둔도 있고요. 아니, 이제 앞으로 저런 인간들 계속 출소해서 나올 텐데. 딱 그 무렵이거든요. 이게 성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화되기 전에 지금 다 후두둑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현행법상으로 보호관찰이나 이런 것들로만 가능한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굴이 공개되면 알아서 주의가 가능한 거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인권이라는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또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왜 신상을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건지. 외국의 많은, 미국의 대다수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은 입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국회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